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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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 핸드폰이야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 아니 근데 왜.. 왜요? 왜요? 아니 분명히 할 말이 있으니까 집에 여친구 있다고 아니 너 여기 안 터지냐고 이 집이 아니 왜요? 여기가 안 터지고 왜요? 아니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짜증난다 죄송해요 자 일단 아 씨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형 나 진짜 술이 안 깼어 나 이제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술이 안 깨 지금 근데 나 온다 온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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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 왜 안 먹었는데 대체 내가 말했지 결혼할 때 공개를 하려고 아직 여자친구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마 엄마나 못해 왜 전화를 안 받고 이랬냐고 계속 전화 전화를 세라고 했는데 나도 전화 많이 묻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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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엄마나 못해 아니 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있다니까 아 진짜 있다니까 아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상상? 아니 저는 아 이거 상상 아니야? 오늘 뭐 베개 뭐 그립 끊어져 있는 아니 아니 이런 여자친구 갖고 말 이렇게 당했어? 아 그러면 진짜 아니 진짜 있는 거예요? 진짜 있어요 그럼 여친 뭐 뭐라고 해서 소리하면 돼? 아 이런 거 안 돼요? 안 돼 안 돼 아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아니 그럼 너가 들어가서 아니 그럼 잠시만 이것만 말해주세요 뭐요? 이 말인데 아니 아니 아 일단 일단 빨리 제가 할 말 있으니깐 아 왜 방금 계세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형수님 나갈 이제 채비를 하고 계시나? 아 그만해요 아 진짜 개 또라이 진짜 개 또라이 인사는 드려야지 아 일단 다음에 인사 드릴게요 아니 지금 아 이거 패스 뭐고 이거 좋은데 지랄이야 아 빨리 힐 하세요 빨리 켜봐 아니 남성형 걸로 켜 아 켜 아 일단 키라고 난 시대 가서 할 거야 아 남성형 아 이 힐 하네 진짜 아 이거 왜 안 켜는 거야 아 일단 키라고 그러니깐 알았어 말 많다 켜봐 일단 자 여러분 성대방으로 이따 들어와 봐 얘들아 아 씨X야 아니 아 뭐해 왜 또 씨 불안감 조성하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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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배다 빼 일찍 와 봐 와줘 와줘 아니 와 닿아 내 일찍 와 야 와 닿아 아니 와 닿아 아니 아 씨 지가 뒤져놓고 돼 나도 뭐 가고 있는데 도라이인가 아니 또라이인가 저 새끼 아니 또라이인가 저 새끼 아 씨X 아 웃겨가지고 게임이 안되네 아 진짜 또라이인가 병신새끼가 오늘 일찍 자서 한 내일 이제 11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아 아 아니야 지금 자고? 어 근데 시내 근데 시내 혹시 미세리 왔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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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미세리를 우리 3명이 다 끼어 있어가지고 서로 2명을 보고 1명이 이거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한 명 어떻게 정할 것이냐 노래 배틀로 정하자 여캠 한 명 딱 한테 가가지고 노래 배틀 딱 3명 거 편 거 받아가지고 진짜 그 한 사람이 제일 못했다 한 명이 미세리 진행 안 하고 나머지 2명은 자는 걸로 오케이 인정? 나 성태야 아트럭스 유입 가져와가지고 노래 배틀 하러 왔어 배틀? 어 수미야 뭐 지금 비글즈 노래 배틀 하고 있는데 순위만 매겨주면 되거든? 이거 알아 들었으면 이렇게 오 해주면 돼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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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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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거다 노래부터 오해 하고 있어요 으 오이 타렸던 그날 그 나 괴나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랑 나밖엔 없는데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나름 선방한 느낌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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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?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을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?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나의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인 너란 걸 알아 나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오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찬데 이렇게?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? 저 처음 합니다 예 처음 안 했는데 보여 드릴게요 올라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세 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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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감정도 감정도 잘 다 보셨는데 솔직히 표정이 너무 웃겨서 마이너스였거든요? 근데 2등은 2등 2등 잡아 꼴찌는 말해줘요 꼴찌 그냥 꼴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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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